뭐지 내일 하는거고 프라이데이 치즈 튤립 케이브 캐럿 시아토파네 100원 오 오일 오브 갈릭 아이씨 레어씨드? 아 레어씨드 어? 테이크 올 시즌? 뭐야 이거 모든 계절이네? 한 해 동안 사는거 아냐? 수학하는데 28일? 어쨌든 사는게 좋다는거잖아 싼거지 싼거지 싼거야? 레어씨드는 사야지 가을에만 가능하다고? 가을에만 뿌릴 수 있지만? 아아 오케오케 사그럼 어차피 키워봐야지 뭘 저게 저게 설령 가성비가 안좋아도 키워봐야돼 스탑프로 対 proagnn 그니까 스탑프로 나냐 그거는? 스탑프로 주면은 저기라는데? 시드메이커로 씨 불려가면서 그래야지 가을에만 심을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스탑프로 나냐? 스탑프로 나냐? 씨앗을 어떻게 더 사? 스탑프로 나냐? 아니 씨앗을 어떻게 더 사냐고 안파는데 하나밖에 아 내 귀중한 시간 그러면은 아 잼박스 없었다고? 야 잼박스 터졌다 아 아 야 잼박스 또 썩었어 또 생겨냈어 일단 그러면 사막가자 사막 사막가자 사막 사막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을 저的 갈까? 아 오늘 할 거 있나? 할 거 없잖아 어차피 딱 한 시면 지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애 축제 내일이야 메가붐? 아 메가붐까지 필요없어 가자 그러고보니까 체석장을 안갔네 체석장 지금 난리났을텐데 체석장 진짜 지금 장난 아닌게 많을텐데 둥둥뚜두둥뚱 오쒸 아씨 피좀 달아도 되요 상관없어 코어치 쓸일도 없어 코어치 쓸일도 없는데 계속 나와 아 개꿀 아 딴딴해 오쒸 조심하겠다 조심해 밸런스가 안맞으면 난리나 티즈가 어차피 두개 다 올려주기 때문에 각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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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차가 diez 아아 아아 이리듬 전투도 재밌다는게 사실 마그넨링 마그넨링 체리밤 제조 내꺼 채웠구요 아씨 안다 팔이 짧아서 3레벨 한 번에 엄청 많이 떨어질수도 있나 어? 이거 그건데 MNC 아니 뭐야 좋은 광물 나오는거 아 왤케 어이씨 위험하다 위험하다 두마리야 어이씨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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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즈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방템 방템이 급하다 또 나았어 또 나았어 아 AwwC 오얼르치세!? 어? 이것은? 아니?! 쓰으으이 이거 언제 먹지? 어 대박이다, 여기 이거 밤각이다, 이거는 밤! 렛츠 붐음! 파괴력 좋아 파괴력 정말 좋아 나 여기서 내려왔냐? 아, 낙하해서 그렇구나 지금 먹을까, 지금? 지금 먹자! 지금 먹자! 그래 지금 먹는게 맞어 흥! 합! 체력도 채우면서 컨트롤 좀 신경쓰자 이제 죽는다 이거 잘못했나 와 뭐야 오씨 어! 가졌다! 야이씨 아 애노드 진짜 빨리단다 슬라이밍이 여러 마리 있어서 여러 번 맞아 아 극혐이야 아 왜 이걸 부셨어 내 에너지 티밤 좀비다 낙하? 낙하? 여덟씨? 낙하하는게 낫겠다 이거 빠른 낙하 6레벨 떨어졌어 오취 뭐야 피가? 까마귀 피 상태가? 치즈 아우! 돈써서 돈맞기 돈먹기 치즈를 이용해서 체력을 채워주고 컨트롤 컨트롤 일륨 잘 나온다 얘 얘 잡으니까 아우 자꼬 어디다 치워 땡큐 어잇 어잇 잠깐만 잠깐만 어 확실히 스피드가 있으니까 파이팅이 된다 스피드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쳐맞아야되는데 출구가 안나와 낙하하는데도 안나오고 여덟씨 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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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은 템 3개 잃고 터드 던전 롤백 던전 롤백 던전 롤백은 사실 이거 별로 의미 없겠다 назא 터드 짠 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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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가? 좀 더 봐? 밤을 그냥 그냥 막 던져주니까 되게 좋긴 좋아. 아 맞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시. 11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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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까지. 잘하면 20층 한번 가버릴 수 있겠다. 12시. 20층인데 뭐 없나? 좀비가 나한테 데미지 안 입힌다. 아, 2피다. 아, 2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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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25층 퀘스트? 힘들 것 같은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 그럼. 빨리. 빨리. 낙하하는 데가 나오면 갈 수 있는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비 싸워. 10.. 12.... 이야. 얼마나 모아. 1시? 23층 쓰으으으으으으으 Saud 한시 한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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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씨 좀만 더 빨리 갈걸 아 슬라임 64개 먹은거 봐 하하하하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이 왜 이렇게 안나오나 했는데 저런데가 있으니까 안나오지 슬라임 지분율이 엄청났었네 아 뭐야 이거 에헥? 에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야 저거 어디서 났어 아이 나 이제 봤어 저거 대체 언제 먹었지 저거를 음 슬라임 드리프 아아 십랩 찍었다 아 벌목 오오오오오 농작물이 항상 높은 퀄리티로 나온대 근데 과일은 제외하고 예 항상 금별이야? 아 옆에 트래커는 뭐야 음 아 체진물이야? 야생만 금별? 야생만 금별이야? 이거? 이거? 이거지 그럼 꺼녀 지렁이도 좋지 야생에서 뭐 얼마 줍는다고 그거 금별 주면 별거 아니잖아 아 사막가니까 개꿀 아 나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할게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 오늘 야 이거 2시까지 갈 수 있겠어 이거? 아 잠깐만 2시까지 못 가겠는데 야 축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딸기 씨앗 쏴야되봐 딸기 아 또 안났네 차라리 낫지마라 그래 귀찮다 낫지마 낫지마 엘릭슨 만들 수 있어 엘릭슨 만들 수 있어 그치 에그 만약에 1등 못하면 진련해야죠 근데 에그가 내가 내가 보는 그 에그가 그 에그지 거기서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다른 거 없죠 똑같이 생겼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어봐 와 품질봐 품질 오졌다 품질 난리 났는데 이거 하나 놔야 되고 이거 아 이거 어디다 놨지 이거 저거 저번에 먹어버렸어 내가 모르고 저거 먹어버렸어 모르고 아 어 천 천 예 대박 천 이렇게 순무 순무 지금 심을까 순무 순무 지금 심는게 낫겠지 잠깐만 먹어버렸어 내가 저거를 아니랬어 아 아니랬다 아 이렇게 팔면 안되는데 딸기를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 아 만원어치만 타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 가서 팔았어야 되는데 아 또 아니랬네 또 아니랬어 돈을 모아 놓고 한번에 확 저기 샀어야 되는데 아니랬다 아 까먹아 너 진짜 너무 안일하다 와아 아니래 아니래 어차피 진리언 해야되니까 하긴 맞아 어차피 진리언 우승 할 리가 없잖아 안하져 첫번에 무상했어 봄전살 물고기? 맞다 봄전살 물고기가 뭐지? 봄전살이 뭐더라 할거 다했지 우유 했냐 우유? 우유 안했지 기억이 안나 우유 했는지 안했는지 치즈가 지금 개 혜자야 치즈가 안했네 흥 아아 어어얼 잠깐만 소밥 x3 아니 잠깐만 지금 이거 마을 회피해야 되는데? 마을.. 마을 피해서 가야돼 지금 할거면 마을 피해서 가야돼 9개만 집어도 우승이라고? 근데 어딘지 위치를 모르니까 회피를 하려면 광산 카트가 최고지 근데 거기까지도 타운으로 칠텐데 아 잠깐만 이거 아 까짓거 그냥 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들어가면 타운인데? 굴 때리네 그러면 자 체석장을 가야되겠다 칠테만 주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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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내가 돌밖에 없었어 근데 근데 어차피 돌밖에 없었다고 괜찮아 괜찮아 나 저번에 구리나 이런거만 날아간다는 줄 알고 그래서 썼더니만 그래서 구리는 제외하고 돌만 날아간다는데 돌 다 날아가 버렸지 개빡치네 하드우드 캐고 질려는 안된다고? 그건 뭔 소리야 너무 열심히 일하는거 같애 에그 위치가 랜덤이야 아니면 저기야? 계란이 어디 숨어있다는거야? 바닥에 떨어져있어? 지렁이처럼? 고정? 랜덤? 아 스트로베리 아 스트로베리 아 이거야 어 뭐야 이거 귀여워 그야 스트로베리 90개업은 되겠지? 아 모자를거 같은데? 아 모자라 그럼 질련하자 질련을 90개워면 모자른데? 하아... 한 못 채워, 가서 봐. 아, 계, 계산을 해보면 알지. 한 번 써봐. 어, 9, 8, 8, 38에 24. 24개가... 못 채워, 못 채워, 못 채워, 못 채워, 못 채워. 계란 연습해보고 질련하자. 그럼 나 또 다시 그거 다 캐야되네? 계란이 어딨다는 거야? 안 보여, 나는. 내 눈에는.